크흠 하핰 EQ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안써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도 해야지 하하, 태전이마 처형 되었습니다 오케이 개이득임 호호호호 다 따라오겠지? 아냐 이번 판은 안 던져 어어 짜우치 못고 이즈키 안 맞고 맞았고 야하하하 잭트도 굉장한데 헐 헐 저 레오나 누구냐구요? 봤던 아이디 같은데 시청자분인거 같애 예전에 시청자 끼고 노말 했을때 봤던 아이디였던거 같애요 야 평타치면은 이게 더 줄어들어가지고 와 클템이다 클템 푸시 롤 클템 푸시 롤 퍽퍽 W 안 꺼져 안 꺼져 대박이다 잘 고른거 같애요 이번엔 W 무한유지네 누르고만 있으면 좀 시끄러울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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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한번 해볼까? 소리를 좀 들어줄게요 내가 마스터 볼륨을 롤 롤 롤 롤 롤 롤 라 롤 롤 롤 아 2레벨이 왔네 또 죽여야지 지겠다 피읍할 것 있어야 될 것 같애 어디 어디에 내 도움이 필요한가 이곳인가 잘못 걸렸어 잠깐만 내가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접근불가 뭐야 접근할 수 없어 밀릴 캐릭터 이거봐 와 그래도 짜오는 접근하는구나 접근기 있어서 더 귤 맨도 학살 중 저 더블킬 미드 가야지 뭐야 이건 잠깐만 좀 당황스러운데 오케이 오케이 무난해 갱플루 역시 세긴 세지만 스카너가 더 세군 갓 카너 가야 바텀 바텀 님들 바텀 봐야 됩니다 다텀이 위험합니다 다텀이 위험합니다 다텀이 위험합니다 배가 명확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즐겁다 하하 궁발사 아, 세조안이 진다 오우, 다행 텔포, 3소 죽어야지 욕먹자 용어자 먹어야겠다 아, 템은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대조안이 도움이 필요해 투싱 너 못 도망간다 나이스 아, 나는 잡을 수 있네 꼬리 때문에 꼬리맛 보여주면 되잖아 아까 내가 쟤한테 넘어간거 생각하면 속이 답답하네 좋아 이거 잡을 수 있는 걸 일단 확인되었으니까 이제 못 잡는 건 갱폴 정도인가? 잭스고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잭스 리븐 어? 잘못 끈 것 같애 워오오오오 으아앜 하하 레어라도 왔네 얼건도 지밍 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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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됩니다! 와 스턴 땜에 못 움직이기 걷다 지겹다 오우 나이스 어 크타님 죽음 하하 오 피했어 저 킨도 짜오한테 진짜 못 도망간다 어 어? 만만한 친구네? 싸우러 가야지 컴온 컴온 이 분 정도는 뭐 피 하나 안 끼고 잡을 수 있지 도망간다 현명한 선택이군가 저기에 갱플이어도 일단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잭스도 쉽고 사나이 아 에이 엇 뱃 뱃 뱃 뱃 아 뱃 뱃 뱃 뱃 뱃 뱃 뱃 뭐야 애들 왜이래 그러시면 안되죠 아 레오나 나 오늘 가는 데만 있네 가는 데마다 그래도 본때를 보여줬다 킨한테는 혼자 죽었으면 되지 뭐 군깔기고 허헣 퇴즈 아니 신발도 없어 퇴즈 쓰면 되니까 잠깐 데려가겠습니다 아이고 다 죽여주마 아휴 안되네 아 한 대만 더 낮았어도 퇴즈 죽었는데 자 이제 이것까진 나왔네요 리트레인 이 다음에 덱캡이랑 아무튼 AP만 주구장창 올리면은 실드량 많이 올라서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비살도 갈까? 누가 나의 도전을 받을 것인가? 오케이 오라오라오라아 아아 한 놈 더 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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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해말이야 아 그래도 혼자 안 죽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2대1까지는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림들 너무 킬에 림들 타워 깨야됨 이거 너무 킬에 연연하면 안됨 오 잘하고 있네 킬에 연연하면 안되지 말이 거꾸로 했네 귀신 간다 샷샷 넥이선 쿨감 안올려도 돼요 더이상 안올라가요 더이상 안올라가요 너 잠깐 아이씨 아깝다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되겠다 좀 차려야겠어 겸손해져야겠다 겸손 와 커피님 머리 이즈리얼 머리 깨졌다 아아 개웃기나 이거 이즈리얼 머리 깨졌어 죽을때까지 맞으셨네 아주 그냥 내속이 좀 더 빠를텐데 아아아아 잡고싶다아 잡을테다아 아 아 영웅궁 떠돌았어 영웅궁 떠돌았어 아 이거 또 뭐야 튕고왔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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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내가술 레임 아 아 피 진짜 잘 찬다 총검 짱 인디? 오케이 오케이 아아 이 레일 왜 나 항상 나 항상 혼자 줘? 우린 힘들 왜 나 항상 혼자지? 싸울 때? 재길 재길 아 내가 혼자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보니 그러네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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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감 우리 편 텔 안 든 사람이 많나? 아닌데? 다 들고 있는데 포기하겠어 과감하게 바텀이나 밀어야지 적을 처치했으면 적을 처치했으면 적을 처치했으면 적 아군이 당했습니다 더블킥 적이 학살 줍니다 포탑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브라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히하핳핳핳핳핳하핳하핳핳핳핳하핳핳핳핳 두 개 중첩댐 지금 아닌가? 한 개 중첩 되는건데 업아봐라 그만 죽어줘야지 저 시청자분이 일부러 쫌 쫓아다니네 저 대 레오나? B 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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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르가 적이 끌린 지금이야말로 백도어 타이밍이지 뚫린다 갑옷 뚫린다 에이 편호님 하이 헐 그냥 녹네 란드윈 하나만 섞을까? 되게 아픈데? 와 이거 싸움이 안돼 진짜 허허헣 어 르블랑은 사망할 것 같은데? 없어 네 이게 새로 나온 모드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르프 뭐지 이게? 하나 하나 하나가 뭐지? 아 져 봐 또 왔어 또 왔어 긴 voter 흐흥 헐 상mar ividades 가능한 기능이버 이런데 쫓아온다 주 아우 못하지? 벤시라.. 아니다 벤시말고 흠 자 남두인 하나가자 방템 좀 가고 하하하하 야 진짜 빨라 근데 리본이 더 빨라 아 불쌍하다 세조하니 근데 안죽는데 세조하니 안 따는 것 봐라 자 예 넥스한테 일기투 하러 갑시다 커피님 도망가지마요 또 쫓아오겠지 네 심지어 아마 내일 할 것 같아요 좀 일찍 방송키면은 그때 할 듯 이기투 있어 오 오세주궁 대박이다 이겼다 미안하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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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죽고 다 잡았네 이제 좀 어그르르 풀 때인 것 같애 공템에서 어그르르 좀 아 많이 끌었으니까 방템 가야겠다 지금부터 5인공은 모르겠고 한 세네명은 맞은 것 같은데 대조하니 공예 대조하니 공예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어 게임 끝나요 님들 두명 탔다 안제 한 명밖에 안 탔네 저거 세주가 막아줄 수 있나? 모르겠네 오케이 나이스 립은 던졌고 커피님은 머리 부개졌고 오오오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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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바할게 저 혼자 일단 솔로 발언하러 갑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미쳤어 이게뭐야 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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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템 푸시 롤 빠직 빠직 뭐야 리븐한테 두명 죽음 오 잡았다 아잇 님들 왜 깝침? 리븐은 계약해 진짜 손가락 왼쪽 손가락만 눌러도 왼쪽 손가락 왼쪽 손만 어? 잘 눌러도 이길 것 같아 그냥 알만 꽂고 진짜 쉬운데 리븐은? 딴건 모르겠고 하아 이제 몬텐 가지 주문력 좀 더 올릴까? 가시갑옷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구인수 갈래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쳤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아닌데? 와 세주 세주잼 가시갑옷 가야겠다 쩌는데? 아 세주 아니라서 버티지 나는 스템이 좀 그래서 아 네 세주잼은 그냥 맞아줬더니 죽네요 오히려 신발 바꿔야지 마간신 나도 가줄게 나도 가줄게 나도 가줄게 나도 가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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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납시다 좋아 좋아 이게 웬일이야 검불 계속 도는 것 봐 와 짜옥아 귤 선장 물리쳤네 네오나 궁 두 번돔 더 충격적이다 자 자 우리는 장난치지 말고 끝내자 자 우리는 장난치지 말고 끝내자 호닛 얼쑤 즉시 부활 어제 어제 있었는데요 데스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막아버리더라구요 어제 할 때 계속 그거 들었는데 하하 어쨌든 이겼다 딜 그래프나 볼까 르블랑이 가장 딜 많이 했네 세주하니 저거 한 바른 가시가버트 이랬듯 가시가버트 아까 킹죽는거 보고 깜놀했네 에 에세 에세 에 감사합니다.